의욕이 나지 않습니다. 오! 니킥 나오는데요. 오! 나이스. 킥 나갔고요. 진정 선수가 치고 군대는 순간에 또 니킥에. 오! 벌렸습니다! 벌렸습니다! 흔들렉이나 붙잰 선수입니다. 골칭입니다! 팀이 중에 인텐들에서 모였는데. 자! 자! 오! 오! 민재형 선수가 최애인해서 앞서기 시작합니다. 다시 롱킥! 오! 좋았습니다 김미루! 오! 좋았습니다 김미루! 김미루 좋았습니다! 오! 오! 자 접근하는 김미루! 니킥 올렸습니다. 앞면에. 오! 자! 원투! 오! 네!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. 자! 이번엔. 오! 네! 김미루 좋았습니다. 오! 자! 원투! 네! 문재윤도 뒤지지 않습니다. 아! 대단합니다. 둘 다! 프라이빗! 네! 자 수비가 됐던 양선수 헤드킥! 1대! 이번엔 또 젊은 패기가 있거든요. 5분 3라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. 네즈유타가 먼저 키를 보여줄 때 김미루가 빠르게 손으로 들였고. 맞았습니다. 더 펀치의 세례에요. 네즈유타가 너무나 쉽게 초반 다 펀치를 앞면에 허용하고 있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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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팡막은 뒤에 정확히 스트레이트. 네! 강하게 달린 펀치가 아니었는데 아주 뭐 핀 포인트 타격으로서 정확히 들어갔거든요. 다 승강이었습니다. 팡막았고 곧바로 라이트. 네. 중심을UNDAirT're.'T가 이후에도 가지고 있는 문재윤 선수거든요. 자 바디블록. 그라운드로 김민우가 끌고 갑니다. 네. 저는 김민우 선수가 단위를 잘 Breen, 자 드라잉을 초크로 바꾸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압박해주면서 조여주고 있는 김민우 이렇게 김민우 선수가 공석인 배턴끝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오른손 뭔가 타격에 있어서 백나라 좀 다리키까지 자 암원 주먹이 오고 걷습니다 원투로 받아쓰고 있는 장육환 장판에 장판에 뭐가 미치고 있습니다 야 미쳤어요 예 들어갔어요 낙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우도 맞습니다 예서 들어왔고요